30만원 내면 방 하나 주지. 오! 선외복불상 하신 추천 감사합니다. 무슨 독방인가? 감옥인가? 사실까지 필요 없어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오우 박장을 도수공사하기 위해서 어제 다이소에다서 철망을 샀습니다 무이랑 물그릇도 흘리지 않게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그럴까? 칼로 할까? 칼로 할까? 영아니까 저기로 가 너 왜 칼 들고 있는데 다친다고 이거를 한 3등분으로 해서 막내야 다친다 으응 땡기리 어이씨 아 이게 사이즈가 비슷하네 위를 연장을 해서 야 왓 왓 왓더 왓더 맨날 아우 조금만 쉬어야 되겠다 맨홀뚜껑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시커멓더니 그냥 응? 누가 그렇게 그냥 낯선 사람 쫓아다니래 외부인은 우리의 애넘이다 외부인한테까지 꼬리치면서 그렇게 다닐 거야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자원봉사하러 올 사람들 좀 모집해야 되겠어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차네요 이곳으로 토마토 외국인한 이사회 이곳은 왕주와 함께 공항하고 있다면 이곳을 일을 셉opp니당 남의 어떤 곳에 있는 곳을 yapıyorsun? 남의 뱃물이 훨씬 토마토 이곳은 다 동선에 두신 호 releases 토마토 잘 먹는데? 오늘 어쨌든 닥자 확장공사 성공!